지금 저랑 비슷하게. 우리 친구 중에 임성훈, 성은 양이 외국 갔다 돌아오는데 차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여의도니까 인천공원까지 뭐 금방 가니까 가는 길에 제가 같이 데려가겠다. 임성훈!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데 어머님이 계셔서. 아, 어머니시죠? 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어머니 같이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 고마워요, 오빠. 오빠랑. 아, 난 너 혼자 나오는 줄 알았어. 아,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요. 아, 예. 주세요, 주세요. 내가 차를 갖고 왔거든. 어, 저리 가자. 가자. 어머님, 좀 타세요 먼저. 여기 시원하니까 좀.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서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성훈이 너 내가 운전할 건데 졸속할래. 졸속할래. 앉아 계세요. 짐 심러. 짐? 네? 아, 맞다. 감사합니다. 아, 뭘요. 이거 성훈이 거고. 어머니 이거 하나 따놓을 테니까 어머니 드시고 싶으실 때 되세요. 도착할 때쯤에 어머니 나한테 반하시겠는데. 어머니 나한테 반하시겠는데. 엄마, 오빠 재밌지? 뭐가 재밌어. 오빠, 화면하고 실제하고. 뭐가 더 나아요, 엄마? 실제가 더 나아요. 그렇지, 엄마? 저명이 실물 깡팬들. 병이 있어, 도끼병이. 운동할 때 안 운동할 때. 오빠, 안전운전이요? 난 그럼. 작동이 미숙해가지고 조금. 일단.